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먼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먼저 이 얘기 좀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박용진, 윤영찬, 이상민, 조응천, 홍영표 등 31명 민주당 소속 의원 30여 명이 오늘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어떻게 먼저 판단을 할까요? 국회의원의 어떤 신분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에서 불체포특권이 생겼는데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사실은 방탄용이다 이런 비난을 샀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논란이 된 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불체포특권에 대해서 포기하겠다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사건에 대해서 결국은 이걸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민주당 의원들 4명이 결국 불체포특권을 행사해서 결국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연 이 불체포특권이라는 게 방탄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을 잃었고 그것이 이제 혁신위원회가 첫 번째 안건으로 결국 불체포특권 포기하는 선언을 해라. 아니 제가 있으면 가서 판사 앞에 가서 심판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국민적 여론도 있고 해서 채택을 했는데 어제 정책의 의총에서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이 원내 교섭단체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의원들한테 한마디의 설득도 없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만 굉장히 설득을 했죠. 그러다 보니 이 불체포특권 문제가 결국 당내에 친명과 비명을 가르는 하나의 경계선처럼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 의원 31명이 우리는 행사하지 않겠다 포기 선언을 했는데 대부분 이번에 포기 선언을 한 의원들을 보면 대부분 비명이 경계 의원들로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결국은 지금 당내의 어떤 갈등의 어떤 양상들이 그동안은 개개인의 어떤 데에 있었지만 이번에 31명이 본인들의 실명을 걸고 불체포트권 포기를 선언함으로 인해서 이제 민주당 내 당내 갈등은 세력 대 세력 간의 갈등으로 번지는 게 아닌가 그런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다시 보겠습니다. 홍영표 의원이나 조홍천 의원, 김종민 의원, 특히 최근에 이상민 의원까지. 아마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하다. 그러니까 개딜로부터 아마 수박이라고 좀 비판받고 있는 인물들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비명계가 주치기도 했다. 당 차원의 추가 논의는 없었고 혁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춰지는 게 저희 의원들이라고 나서게 된 이유다. 뭐 이렇게 포기 이유를 대했는데 박성민 비서관님. 그러니까 이 인물들은, 이 사람들은 이대로면 총선이 어렵다. 뭐 이렇게 판단한 겁니까? 그런 고려도 분명히 있었겠죠. 일단 가장 우선시되어야 되는 것은 지금 당이 신뢰 회복을 국민들로부터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팽배하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 최근에 돈 봉투 의혹과 관련돼서 탈당했지만 과거 민주당 소속이었던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서 사실 당 안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좀 나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혁신이가 공식적으로 띄워지기 전에 본인이 직접 나서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까지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당내에서 왜 이렇게까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 데 있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 못하는지 좀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혁신이가 지금 1호 쇄신안을 내놓은 지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계속 이렇게 무응답으로 일관한다면 혁신이가 2호, 3호, 앞으로 10호 쇄신안까지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의미도 사실 국민들께서는 읽지 못하실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소속 의원들이 개파와 정파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빠르게 변화해야 된다 이런 의지를 강하게 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소속의 박성민 비서관께서 여러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167명이잖아요. 민주당 의원 전원이 167명? 그런데 31명 정도 안 됐다는 건 그러면 반대쪽, 민주당에서 다른 시선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의원이 좀 적은 편이네요, 그러면? 그런데 또 그게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것이 이번에 민주당의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혁신이의 1호 쇄신안을 의총에서 결의를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냈거든요. 사실 동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규모만 생각하더라도 31명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당 안에서는 사실 적지 않은 숫자가 지금 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모습을 공식적으로 보여야 된다라는 데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적어도 31명. 그러니까 실명을 밝히고 포기 선언을 한 의원들은 총 31명입니다. 그런데 그제였죠.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불체포특권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던 격이 있습니다. 내놓는다고 안 받으면 민주당 망합니다. 망한다는 거 본인들이 지금 목 앞에 와 있어서 체감하고 있을 건데 지금 마지막 그렇게 힘겨루기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검찰은 영장 청구를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또 엄밀한 고민 없이 획일적으로 정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반사 효과나 부정적인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도 같이 조금 충실하게 토론을 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까 박성미 이성관께서 민주당 내 최대 개파도 뭔가 동의하는 듯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지만 결국 아직은 31명 명시된. 그러면 불체포특권 포기에 반대하는 반대쪽 입장은 여전히 뭔 겁니까? 헌법상 권리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 헌법상 권리라는 측면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땐 근본적으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검찰이 서서 방향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상황이고요. 김은경 혁신위에서 김 위원장도 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으라는 이야기를 요구를 하면서 조건으로 다만 부당한 검찰권에 대해서는 예외라는 얘기를 붙였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런 과제가 남습니다. 어떤 영장 청구가 부당한 검찰권이고 또 어떤 것은 정당한 검찰권이냐. 사실 그걸 구별한다는 것이 국민들마다 또 당원들마다 의원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조율 과정에 분명히 있었던 것이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검찰의 검찰권에 대해서 이 검찰권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 것, 그게 바람직하냐에 대해서는 지금 안에서 뜨거운 이야기들, 토론들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몇몇 의원들도 목소리를 내서 지금 검찰이 저렇게 정치수사를 하고 있는데 헌법상 권리를 왜 내려놓느냐라는 의견도 여전히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 지난달 국회 대표 연설에서 검찰이 부르면 100번이라도 갈 것이다,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를 입을 모아 칭찬하기도 했었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또 적절한 방법으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재명답게. 비명이든 친명이든 어째 참 잘했다. 카드를 던진 아주 적절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했을 때 저렇게 친명기를 중심으로 꽤 극찬 찬산을 아끼지 않았었는데 글쎄요, 어제 의총에서 불발된 것과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저 선언이 무모한 선언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한테는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많거든요. 백현동 남아 있죠, 쌍방울 남아 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단순히 그 사법 리스크가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를 넘어서서 민주당 전체가 사법 리스트에 휩싸이지 않았습니까? 예컨대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만약에 아직 기소를 안 했으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민주당에서 그 두 분은 탈당했으니까 체포에 동의를 해 주겠습니까? 돈 준 사람들이 다 구속됐잖아요, 관련된 사람들. 보좌관도 구속되고 강래구 감사도 구속되고 그러면 받은 의원들은 구속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넘어서서 이제는 불체포 특권 포기가 단순한 국회의원들의 특권 포기가 된 게 아니고 혁신위가 식물 혁신위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고요. 1호부터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1호 결정인데 그걸 갖다가 의원들이 무시하는데 무슨 혁신위가 혁신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도 아주 큰 상처가 날 수밖에 없다. 왜 쓸데없이 혁신위를 만들어가지고 왜 혁신위가 쓸데없이 불체포 특권 포기 운운하게 해가지고 지금 이 지경을 만들었느냐. 이런 비판이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성경에 바람을 심어서 폭풍을 거둔다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민주당 상황이 꼭 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은 분명히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했고 바로 또 친명계가 찬사를 보냈던 게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이후에 바로 직후 다음 날이었습니다. 김기현 대표에게 서명 제안을 받았는데 그때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때 화면도 잠시 보고 올까요? 여러 전후 사정들의 영상을 좀 봤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의원 총회에서는 1호 세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런데 오늘 일부 30여 명의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고. 이재명 대표는 침묵하고 있고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은 지금 우리 국회에 대한 불신감이 뭐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그러면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국민적 시각은 좋지 않죠. 더군다나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일단 이 특권을 한번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아마 의총회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니 이재명 대표 본인은 행사에서 피해 놓고 우리 보고 그러면 검찰 앞에서 다 노출시키란 말이야라는 그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리더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당대표나 이런 대통령이나 리더는 솔선수범의 리더십이 있어야 하거든요. 나는 안 하는데 당신이 해 라고 하면 아무도 따를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는 본인은 피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당신들은 그냥 다 불체포 특권 포기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특히 본인이 국회 연설에서 갑작스럽게 그걸 끼워넣어서 했다라고 그러면 어제 의총에서 국민, 당 의원들한테 설득을 했어야 됩니다. 어제 그 의총이 이 문제를 결정하면 본인이 혁신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의원들 상대로 해서 저는 한번 했지만 앞으로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 이번에 이걸 반드시 해야 당이 혁신됩니다. 절절하게 어제 설득을 했어야 되죠. 그런데 침묵을 지켰어요. 도중에 또 인석을 내버렸습니다. 오히려 박홍근 원내대표만 이걸 이야기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 서영기 의원, 다들 침묵들이 아이고 그때 결정 잘했습니다 했는데 왜 서명 안 했을까요? 그렇게 이재명 대표 선언 잘했다고 그러면서 본인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 본인도 두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 문제가 결국은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저는 큰 상처를 주고 있다. 그렇다면 리더는요. 앞서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서나가지 않습니다. 뒤로 숨잖아요. 그런 리더십 갖고는 지금 민주당 해결되지 않습니다. 혁신 안 돼요. 이 두 번째 꼼수 탈당 방지하겠다? 그러면서 왜 김홍골로 의원은 복당시켜줍니까? 왜 그 모습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려면 희생을 해야 됩니다. 희생이 없이는 이 혁신안 결코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되지도 않고 혁신이라는 게 뭡니까? 정말 살을 가르고 뼈를 갈라서 하는 게 혁신이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혁신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혹시 박성웅 비서관님, 민주당 소식 제가 방송 전까지 체크를 하고 왔습니다만 의원 30여 명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당 지도부의 입장 표명이 좀 있었습니까?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아마 입장을 내거나 하지는 않고 기자들이 질문을 하더라도 아마 지도부 차원에서는 의원들의 개별적인 의사를 존중한다 정도로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게 사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혁신위에서 제안한 1호 쇄신안은 사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안을 저는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31명이 되는 의원들께서 이렇게 독자적으로 성명을 내야 할 만큼 사실 이게 의총에서 결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는 혁신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시간을 놓치게 되면 결국에 나중에는 선거용 혁신이다, 총선용 혁신이다 이렇게 불보듯이 공격을 받을 게 뻔한데 저는 지금이라도 빠르게 의총에서 결의를 하는 방향으로 이재명 대표께서 리더십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수치상으로는 30명 대 한 140명, 130명 되나요? 일단 지금 체포동의원 포기로 약간의 갈라지고 있는 느낌도 좀 들어서. 정혁진 변호사님. 이 정도 되면 다시 비명과 친명 간의 내홍 혹은 갈등에 갑자기 불체포 특권이 불쑥 나온 느낌도 들고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요. 이미 이제 제가 봤을 때 친명과 비명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그러한 골짜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 불체포 특권 포기가 하나의 또 계기가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불체포 특권 포기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론조사하면 10%도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불체포 특권은 전제왕권 시대 때 전제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우리나라는 1987년 이후에 1990년대에 영장실질심사가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법적으로도 이게 불체포 특권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하면 결론은 뭐냐 하면 명분은 비명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쓸데없는 그러한 명분을 비명한테 줬느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발등을 스스로 찍고 싶은 그런 심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또 31명 특히 비명계가 주축이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의원들이요. 이재명 대표는 이거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고 본인은 또 과거 대표연설에서 스스로가 체포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많이 변수들과 논란거리가 있거든요.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였습니다.